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입성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전에 있을 수 없는 한 번도 있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대대로 자기들의 영역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때 예수님 지혜로운 답변을 하죠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은은하여 거르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어야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를 하면 모든 사람의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대답하여 거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참 지혜로운 답변이죠 일일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하늘로서 주신 권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하늘로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유대인의 관행 니고데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현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권세여 모든 피정부를 다 세려는 권세여 음부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권세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정부를 복종케 하는 권세 천사도 복종케 하는 권세입니다 이 복종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 마귀와 그리고 고역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과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할 때에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23장에 보면은 일곱 가지의 죄가 쭉 나옵니다 와 있을지 하면서 그들은 말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겉모양과 속의 내용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은 내면은 온갖 악하고 부피한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남에게는 무거운 것을 짐을 지지만은 자신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결론이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행하여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들의 삶과 행위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사회에 보면은 아주 예레미야가 독렬하게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한 1400년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이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한 지가 2000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이 예수 그리토와 교회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요한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지 이르지 않냐리라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 첫째 비유를 말씀하죠 그래서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가서 일하러 하러 갔다 그러면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야 들어가리라 마태복 7장 2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없이는 전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32절에 요한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이후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다는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는 회계의 도고 말라기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라들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33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포도를 맡은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좋은 포도를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해를 주고 갑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며 실과를 받으려고 농부들을 보내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농부들이 좋은 대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37절 시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 며그러되 내 아들은 공경하려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소름을 말하되 이는 상속사니 죽이고 그의 유혹을 처지하자 이 짧은 비유 안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열매를 받으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 인내와 자비, 바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요구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렸다고 그러죠 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대대의 역사에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를 차지하자 자,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듯이 이 악한 자들을 취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출진이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가 AD 7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열매가 없을 때는 이렇듯 그 가지가 제암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에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우리에게 삶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그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어할 때에 그분의 성령의 진액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어하면 너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백 대나리온 너에게 비친 사람도 너도 탕감해 주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일백 대나리온의 형제를 탕감하지 않았을 때에 임금은 다시 그를 불러서 일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이 다시 무효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만 달란트 같은 억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곁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많이 있는데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죠 내 저절로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감동적으로 힘을 주실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할 때에 하려면은 마태복음 13장 23대를 보니까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개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밭에 보아가 가득 감춰져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와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보비로운지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 사람은 힘을 내어 기도하게 되죠 전도의 보비로움, 전도의 기쁨을 알고 전도의 열매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고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의 열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확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전답 밭을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들이 왜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열어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그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밭의 절반을 감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단이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오시면 귀한 거죠 새벽에 잠을 깨워서 온다는가 피곤을 이기고 온다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새벽에 도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에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의 뿌리가 저 깊숙이 내리도록 자갈과 돌멩이를 꺼내야 되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목상하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또 말씀의 열매는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세상 제리의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 제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것을 다 뽑아버릴 때에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로 결실해야 되죠 한 번이 되지 않습니다 인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쌀을 심어 밥이 될 때까지 백 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죠 많은 수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밭의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열매 맺는 데가 들어간다 오늘 중요한 말씀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사랑의 열매 내 삶의 전도의 열매 내 삶의 팔복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 뺏기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 대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습니까 왜 그 직분을 뺏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대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자 우리들의 은혜 주신 목적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은혜 내 삶의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내 삶의 은총으로 들러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여라가 기도응답입니다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사랑을 주신 분이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반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돌로 말미암화 연결이 되면 그 연결된 돌도 보비로운 돌이 되어서 계속 연결되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반석이 되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돈은 살아있는 보석이죠 그래서 생명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수가 흐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은혜가 반석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돌이 되어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하여금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44절에 보십시오 44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돌이지만 전혀 다른 돌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이에 끼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여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똑같은 돌이 되신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돌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머리돌이 되어주시지만 이렇게 대체사장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할 때에 고역하지 말아야 된다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토로 말미야마 순종하고 그분 앞에 복종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함과 망함의 표적이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체사장과 장로들의 이 고역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 앞에 하나님 이 대체사장과 장로들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열매 맺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리대로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